괜찮아. 사람은 다 방구 끼고 살아. 생리적인 현상이야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혹시 내 바퀴 있어요? 나 분명히 문을 잠갔는데. 들어간다고? 조심해. 오겠지. 존재감이 확실한 형이네. 어떻게 공인이 트름을 합니까? 난 그렇게 생각해. 아이돌은 트름도 안 하고 방구도 안 껴. 너네는 아이돌로서 좀 실격이라고 난 생각해. 쟤, 안 씻어요? 왜요? 쟤, 그럼 들어가라고. 다음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올게. 오케이, 알았어요. 저 형이 옆방이라 문제네.